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던 남자들의 속사정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이는 자기들아 고마 확 질러뿌라 고자질 아니 고마 확 질러뿌라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까? 고마 확 질러뿌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알았으세요 꽈치형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율 조사기간 4시 상륙작전 청취율 확대를 위해서 이준의 시간을 1시간 더 확대해서 이거 확대 일부러 넣은 거냐면 지금 생각한 거예요 진짜 아니 일부러 있기도 하고 확대? 확대? 확대 하려고 확대가 아니라 확대 확대 확대라면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확대 시간을 확대 편성했다 확대 편성했다 확대 편성했다 좋네니까 확대 이런 확대도 아무데서나 안 해요 아무데서나 안 하고 근데 확대 되게 좋아하잖아 확대를 확대를 좋아한다는 거야? 확대를 좋아한다는 거야? 아니 확대 확대 확대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꽈치형을 실물로 보실 분들 저희가 시간을 늘렸으니까 TBS 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오자마자 지금 TBS FM 유튜브 동접자부터 막 체크하고 있어요 도대체 몇 명이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유튜브 쪽에서 워낙 핫하니까 이 동접자쯤이야 이거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보다 라디오나 조용히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럼 감미롭게 얘기를 할까요? 조용히 해주시죠 제 말이야 알겠어요 감기 걸렸나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네요 어쨌거나 오늘 생방송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원히 담겨있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없는 거 같아 진짜로 아니 진짜 없는 거 같아 그래 감사하지 3천명 중에 한 명 부른 거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3천명 중에 한 명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3천명에 한 명이니까 3천명은 1위네 아주 나쁜 확률은 아니네 아주 나쁜 확률은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죠 뭐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혹시 이 말 기억나세요? 어떤 거? 그때가 한 6달 전쯤에 너 의사 생활하고 방송 생활하고 아마 상충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너 어떤 걸 선택할래? 약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요 나는 그래도 무조건 의사가 1순위고 그럴 일 없을 거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상충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제 본인이 아니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스케줄을 제가 다 못하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막 일일이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정해진 시간은 24시간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여기는 나갔는데 왜 우리 걸 안 돼요 이러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빼가지고 나갔는데 그럼 저희들도 해주셔야 약간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접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체력관리를 해야 롱런을 할 수 있잖아 체력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이게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 있잖아 그치 계속 월화수목 금금금금까지 계속 계속 하품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수요일 빼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휴 걱정 Shahli 수요일만 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만 빼고 다른 스케줄을 정리한다 그러니까요 확실한 거야?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바라봐 아니 근데 수요일은 절대로 안 없어지니까 내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면 보통 우리 봄 개편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항상 챙겨본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아니 걱정 안 하는데 진짜 혹시나 해서. 바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내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완전 억울하네 진짜로. 아니야. 꽈치형은 내가 믿어. 나는 절대로 안. 난 잡았을 때 나가는 일 없다고 난 몇 번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가면 내가 머리끄댕이를 잡을 거야. 잡을 거를 말해야 되는데. 그냥 잡을 건 말아. 털 많은 남자라. 여기서 싸우지 말라고 밖에서. 청취자 500분이 이 대화를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고. 아직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시작하고 있어요. 부부싸움이냐고 뭐냐고 지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유튜브의 신. 거의 뭐 유튜브계. 우리 아까 전에 퀴즈를 하나 냈거든.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은 직업. 2위가 유튜브. 요즘 맞아요. 요즘 진짜로 많이. 3위가 의사. 많이 떨어졌어요. 의사 3위까지 안 올라갈 텐데. 요즘 더 떨어졌을 텐데. 야 근데 지금 봐봐. 대한민국에 다 가진 남자잖아. 유튜브로 활동해. 의사로 돈 벌어. 1등이 뭔데 1등? 1등이 운동선수. 아 운동선수. 그거는 안 되겠네. 운동은 내가 안 했으니까 안 되니까. 운동은 안 되고. 운동선수가 1등 맞아요. 1등 맞대요. 근데 그때 제가 유치원 졸업 시간 가봤는데. 애들 졸업하면서 장례 희망이 뭐해 물어보면 보통 과학자 옛날에는. 경찰, 소방관, 대통령, 뭐 등등 선생님이 나왔는데. 진짜 압도적으로 유튜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연예인. 진짜 그러니까 과충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왔네 진짜. 여러분 비뇨의학과는 가까운 대로. 아니 근데 진짜 방금 웃음은 진짜 비웃음이 많은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 확인할 방법으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분은 의사로 하고 있고. 유튜브 쪽에서도. 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라이브인데 한 시간 또 시간 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강제적으로 한 시간 빼세요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한 시간을 이렇게 빼가지고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는. 그래도 제가 되게 고마워하는 거죠. 관심이 저는 꽈추에 별로 없어서 물어볼 건 없지만 듣는 건 재밌네요. 라고 다시 또다시님께서. 꽈추 없는 분입니까. 어차피 꽈추 있는 사람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셔야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9641번님. 꽈추 형 저는 여자예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정말 40대가 되면 성역이 많이 줄어드나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40대 꼭 나이로 이렇게 꼭 할 수는 없는데. 나이가 40대가 중요하고 50대가 중요하고 30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익숙해진 상대에 대한 약간 그런 만족도를 알아야 되나. 약간 그런 감흥이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런 권태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올 수는 있는 거지. 그거랑 또 약간 다른 거랑 또 혼돈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근데 그런 게 심해져가지고 본인이 이러면 안 되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아이새요. 다양하겠죠? 다양하죠. 다양한데 일단 여러 가지. 그래요. 여러 가지. 그렇죠. 호르몬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약간 신체 비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 만족당이. 그냥 운동선수도 사람인데. 그렇지. 그 사람이라고. 아무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3337번님은 66세 남성인데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한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약은 평생 드셔야 돼요. 평생? 근데 전립선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드셔야 되죠. 아 그렇구나. 우리 고혈압 있으면 당뇨 있으면 약을 평생 드시듯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을 드시면 평생 드셔야 돼요. 일단 평생 드셔야 된다. 4134번님께서는 만 50세 남성인데요. 정계정맥류 수술을 두 번 했는데 왼쪽 아랫배에 통증을 달고 삽니다. 약도 계속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초콜릿색입니다. 결혼은 했고 애 둘 있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 정계정맥류하고 혈정액증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정계정맥류는 왼쪽에 잘 생기긴 한단 말이에요. 한 85%가 왼쪽에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늘어난 거예요. 혈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쉽게 말하면.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색전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수술로서 혈관을 잘랐는데 아직 남아있는 혈관들이 있으니까 통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색전술을 쉽게 말하면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레이저로 지진다는 거죠. 레이저가 아니고 영상의학과에서 혈관 조용수를 내서 늘어나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정액증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젊은 나이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그래요? 이게 정액에 피가 섞였다는 말은 어쨌든 가니까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치도 빡시게 하다 보면 피가 날 수 있잖아요. 코 파다 보면 피가 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끈과도 열심히 닦다 보면 엉덩이 피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정액이 나올 때 갑자기 안 쓰다가. 갑자기. 금육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갑자기 쓰다 보면 이게 갑자기 퉁 발사되면서 세포가 터지면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이가 젊은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50대인가 60대 분이었죠. 전립선 비대증? 그렇죠. 전립선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재수가 없지만. 그러면 약간은 검사를 해보긴 해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아니 최악의 경우에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립선 암이 있는데 혈정액증 나오는 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대를 좀 따라 다르게 볼 필요는 있지만. 30대 40대 와가지고 혈정액증 쓰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쓰라고 하고 너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다시 와라 말을 하긴 하고요. 물론 검사는 하지 기본적인 검사는. 그런데 50대 60대가 혈정액증이라면 약간은. 좀 더 정밀한 검사가. 전립선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겠네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질문 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임신 결혼 전에 9524번님인데요. 아내랑 6살 차이래요. 결혼한 지 3년만 됐고 지금 49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위로를 심하게 했어요.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안 생기면 낫지 말자라는 주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49에 아내분은 43에 거기에 이제 자기 위로를 열심히 해서 이제 뭔가 걱정이 되나 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일단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 위로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임신이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 하고 너무나 부부관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임신 안 되는데 걱정이 돼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되셨는데 왜 자기 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결혼 전에. 아 전에. 결혼 전에. 아니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도 애를 못 낳아야죠 당연히. 나 이렇게 나 희생해줬다 진짜로. 나 청취율 때문에 희생해준 거야 진짜 이거. 청취율에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 아니 이거 지금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은 뭐 들으시나요? 저 꽈추영이 결혼 전에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만큼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튜브 희자님 꽈추영 잘생겼어요. 당연한 말을 또. 전부 전부 하나 드리세요. 누구 맘대로 선물해 주세요 당장. 누구 맘대로. 본인이 선물 갖고 오든가. 내가 하나 드릴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그냥. 잘생겼다는 얘기도 요새 좀 많이 듣나 봅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또 칭찬을 들었는 거니까. 아 근데 내가 초반에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게 3월이었잖아요. 3월에 작년 3월에 봤을 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아 이제 얼굴에 이 때깔이 달라졌다. 그거는 좀 그런 게 있죠. 이전에 약간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도 오면 그 예의는 아니잖아요.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진짜로 집에서 유튜브 촬영이 있고 라디오 촬영이 있어 이러면 그냥 정말 집에서 추리닝 바지에 그냥 정말 세수만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날라가고 해도 모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썼는데 지금 보면 그 화면은 남고 그래도 시청자들이 봤는데 이게 좀 불편하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약간 머리도 감고 그래도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외모 관리를 좀 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사람이 이제 많이 바뀌었네 이제. 옷도 이전에는 좀 그냥 집에서 막 입었다 치면. 그지가 짚고 다녔잖아요. 거지가 뭔데 거지가 진짜. 돈이 거지 기분 나쁘겠다 이제. 이게 맞는데 맞아요. 가방도 거지 같은 가방을 외우나. 지금도 그 가방은 거지 같은 가방을 하자 했는데. 진짜. 저거는 근데 내가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걸 안 메고 다니면 다른 물건도 다 잃어버려 잘 이상하게. 그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네. 저기에다가 모든 걸 다 넣고 다녀요. 내 정신까지 넣고 다니나 봐. 진짜.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좀 저한테 이렇게 약간 좀 뭐라는 이렇게 분신처럼 내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옷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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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이렇게 입고 나가세요. 뭔가 좋은 데 주지 병원에서도.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얼굴 때깔이 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판이 되니까. 아니 참. 아니 3천명 중에 한 명 불러가라고 왜 갑자기 왜 그러지. 질문이 이상한 질문 자꾸 올라오나. 이 방송은 내 방송이니까. 내 맘대로 질문할 거예요. 자 오늘 꽈추영 실시간 비뇨기 상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성별 나이 증상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이분이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선물도 챙겨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꽈추영이랑 진짜 전화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랑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여러분께 선물을 챙겨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특별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명 선물이 걸린 꽈추키즈 오늘 이 단어가 이미 여러 번 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등장을 할 예정인데요. 남성 신체 기관의 일부로 요도가 시작되는 부위를 둘러싸는 밤톨만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이것 비대증 이것 염 이것 암 등 많은 질환을 유발하는 이것 저는 비록 없지만 하도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왠지 내 몸의 일부가 된 것만 같은 그 착각마저드는 생식기관을 여러분 맞춰주십시오. 50원의 유료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챙겨 드립니다. 남성들이 갖고 있는 신체 기관의 일부 보기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1번 고환 2번 방광 3번 전립선 4번 경부선 와 이것도 너무해다 진짜. 작가분 너무 성의없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내려고 30분 고민한 거야. 아니 이거 나를 욕먹이는 거야 진짜. 까충이 밖에 안 되구나. 하나 내보던 거야. 보기 하나 내보던 거야. 재미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재미있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답이. 답이? 이제 다 보내시면 되고 이렇게 내면 또 알아서 우리 청취자들이 막 보내요. 본인들이 신나가지고. 재미있어요. 막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그렇죠. 경부선만 있나요. 전라선도 있어요. 호남선도 있는데 왜 그래요. 호남선 있어요. 이렇게 또 보내실 거예요. 국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자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나가는 누가 뭐 둘이 아주 신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싸웠는데 진짜. 내 얘기 그대로 할까 여기서 진짜. 방송 딱 적고 그냥. 인생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나 최장군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네 진짜. 말도 켜놓을걸 그냥. 정금이 낮을게 진짜. 자 꽈추 퀴즈 내드렸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답이 좀 보이긴 하네요. 진짜로요. 8127번님도 1번 고환이요 라고 주셨고 1387번님도 꽈추 형 반가워요. 올해도 재미나게 방송해주세요. 정답 고환입니다. 아 이게 알맹이 동그란 거라 생각하니까 1번이 나올 거라 약간 예상을 했긴 했어요. 약간은. 야 근데 이거는 이것암. 이것암 있네. 고환암도 있잖아요. 고환암도 있고 고환암도 있고. 근데 고환 비대증은 없잖아. 고환은 비대지진 않는 거죠. 고환 비대지진 하는 말은 안 써요. 고환은 이제 보통 두 개고. 이거는 하나고. 짝 뭐라고. 그렇지. 짝 뭐 뒷붙이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짝 뭐지? 짝 파이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말도 어쨌든 한글인데 또 못하는 나이 소심하잖아 내가 이렇게. 1번이 꽤 나왔어요 근데. 1번이 꽤 나왔어요. 야 이거 청취를 열심히 안했네 이거. 4시 상류작전. 한 10분 정도 1번을 주셨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그래요. 한 10% 정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 보내주세요. 남성들의 신체 기관인데 요도가 시작되는 부위를 둘러싸는. 뭐 이런 데 다 맞추겠다. 이제 남자한테만 있고 고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힌트 줬으니까. 2번 3번 4번인데 설마 이걸 털리면 재미있게 털려보세요 뭐 진짜로. 오답도 재미있게 내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에 유료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9500번님. 40대 중반의 남자인데요. 고환에 혹이 만져지는데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아 무서워서 병원 못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빨리 병원을 가야지. 근데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석댄말로 죽을 병은 아니고. 아 그래요? 왜요? 암은 아니죠. 암이라고 하면 안 아파요 당연히. 아 진짜? 그리고 고환에서 만져지는 게 우리 부고환을 만지면서 부고환에 뭐 알맹이 있는데 위에 또 조그만 알맹이 하나 만져진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부고환의 경우 막. 부고환. 부고환. 우리 쉽게 말하면 정자 만들어서 이동하는 통로 부고환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관 수술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정관 잘리고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고환 근체에도 낭종 쉽게 말하면 물주머니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물혹 같은 게. 그런 게 만져질 수가 있는데 일단 아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세게 누른 것 같고 일단은. 일단 세게 눌러도 압박감 때문에 아플 수는 있잖아요. 아프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본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를 모르니까 이상하다 생각하고 만졌을 수도 있고. 실제로 덩어리면 빨리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말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데 근처 병원 가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초음파 한 번 딱 보면 되잖아요. 초음파. 초음파. 5초만 딱 보면 집에 가.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초음파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물론 돈이 약간 들겠죠. 약간은. 3000명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나오셔도 돼요. 이분 바쁘니까. 8800번님. 그런데 왜 포경 수술하러 갈 때 고래 잡으러 간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게 저도 정확한 어원은 모르겠는데. 포경. 포경이라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포경선. 포경선이잖아요. 고래 잡는. 그러니까 포경. 그러니까 포경선에서 고래잡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남성 신체기관 기두 보면 이게 미끈하게 약간 고래 등처럼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고래 잡으러 간다는 말이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추측. 5894번님이 재미있는 오더 보내달라고 했더니 갑상선. 그런데 남자는 갑상선이 없나? 있죠. 당연히. 재미도 없고 분위기는 썰러. 누굽니까 진짜. 5894번님. 아닙니다. 재미있었는데 갑상선도 남자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런데 남자들 중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과를. 이비인후과죠.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에서도 수술하고 외과에서도 수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큰 병원 가보면 갑상선 암수술 외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있는 병원에서도 이비인후과 외과 두 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그 큰 병원에 있을 때. 그런데 그 큰 병원에서는 외과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진료가 막 6개월씩 밀리니까. 이비인후과에서 또 하세요. 이비인후과에서 되게 잘 하세요. 그런데 인지도가 워낙 좋은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문자 상담도 해드리고 전화 상담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화로 연결이 한 분 돼있다고 하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상담. 여기가 진료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진료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은밀한 얘기를 하면 방송 어떻게 하라고. 이게 라이브잖아요. 방송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약간 방송감을 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료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얘기 다 내놓거나. 아니면 뭔가 보여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담받으실 분 전화 연결돼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장군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호칭을 불러드릴까요? 저는 이름은 고광량이라고 합니다. 고민남이라고 할게요. 그냥 고민남. 네. 고민남. 목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꽈치형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아까 전에 작가님하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두 분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민남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나요? 아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종합병원에서 갑자기 약간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느낌으로 거기에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에 갔는데 전리선염 초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리선 비대증? 전리선염 초기요. 아 전리선염. 아 전리선염염. 예예예예. 예 초기 판정을 받고 약을 꾸준히 먹고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최근 들어서 소변량이 엄청 많고 거품도 많이 나고 또 뭐냐 잔녀도 많고 횟수도 많아지고 또 아랫배가 뭐라고 할까 소라기 오듯이 잠깐에 복통 비젓. 그렇다하게 아랫배가 많이 아프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뭐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병원에서는 그 원장님이 그냥 전리선염이 약간 심해졌는데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리선염에 해당하는 증상도 있고요 보면. 그다음에 약간 좀 나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전리선 비대라든가 전리선의 자체가 비대져가지고 생기는 증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됩니까? 8, 4년 내지 띕니다. 아 그럼 서른아홉 한 마사십 정도 되겠나 마흔하나? 나는 목소리 들어오고 좀 나이가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비대적으로 걱정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 겨울이면 우리가 이렇게 소변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땀으로 흘리는 게 여름보다는 반 이상 줄어드니까. 그 양이 전부 다 오줌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변량도 늘어나 보이고 자주 나오고. 평상시에 불편한 걸 한두 번 겪다가 서너 번 겪어야 되니까. 더 불편한 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랫배가 약간 아프고. 그런 통증 관련된 거는 염증이 있는 수도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거품이 많다. 거품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 오시면 거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오줌을 많이 세게 누다 보면 그냥 물에 튀어가지고 거품이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양이 늘어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겨울이니까. 땀으로 안 남아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양이 늘어나서 보이는 것도 있어요. 평소에 소변물 때 너무 힘을 주고 누우시는 거 아니에요 고민남님? 그러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학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보면 시한이 쫓기다 보니까. 그런데 전립선염에 준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전립선염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3년이 됐는데 왜 안 낫느냐. 전립선염이라는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없어졌다가 늘어났다가 증상이 심해졌다가 줄었다가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난치성인 게 많아요. 난치성. 그래서 전립선염이라고 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져요. 골치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담배, 술 담배 같은 거 해서 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 자육도 많이 하시고 쾌갤 운동도 많이 하시고라면 전립선염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혹시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라고 하면 제가 이걸 딱 먹어라 저걸 먹어라 해가지고 만병통치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지방식은 먹으면 좋은 건 없어요. 지방이 있는 음식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많이 먹고라면 지방이 많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전립선에는 안 좋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 많이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전립선 같은 걱정되시면 토마토는 드세요. 토마토는 진짜 꼭 드셔야 되고요.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신가요? 혹시? 지금은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전화 받으시죠. 당장 서서에 빨리. 일어서서 받으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당장 서랍니다. 고미나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 전문가 분 계신데요.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도 젊으시니까 전립선염이 맞는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좌욕 많이 하세요. 겨울이니까. 좌욕 많이 하시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전립선염이 전립선 질환 중에서 가장 골대된 건가요? 그렇죠. 재미있는 단어 나왔네요. 정말 골대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대증이면 비대증. 약으로 먹고 증상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그럼 수술해. 말어. 암. 수술해야 돼. 딱 정해지는데 염은 되게 애매해 보면. 절선염도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성골반 동통증후군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치성이 많아요. 난치성. 그래서 이미 걸렸으면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담배 피세요 혹시? 안 핍니다. 다행이네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너무 고지방 드시지 마시고 토마토 많이 드시고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역도 많이 하시거나 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두 분이 목소리에 너무 똑같아서 한 사람이 1인 2억 하는 거 아니냐. 769분님 비롯해서. 고민남이랑 꽈추영의 목소리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꽈추영 팬이세요? 평소에? 네. 수요일마다 듣고 매일 듣습니다. 재장군이 팬이네요. 꽈추영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 평소에 남자로서 이 얘기 한 번 해보고 싶었다 있으면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 예. 매주 수요일마다 이 코너가 참 단어도 조심해야 되고 참 그런 상담인데 알아듣기 쉽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셔서 끼에 속속 들어오게 설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장. 아 감사합니다. 이분은 근데 실제로 진짜 자주 듣는 분 많네. 근데 딱 느낌이 약간 한 번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우리 수요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최장군 4시부터 6시까지 정말 힐링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 다 잘했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 알겠습니다. 꼭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고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립선영 관리 잘하시고 저희가 선물로 캐주얼 백팩을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전화로 만나보니까.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전화로 만나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또 이제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9367번님이 혹시 발기가 잘 안 되는 거 정신적인 영향 때문에도 이게 되는 건가요? 있을 수는 있죠. 나이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뭐 70대인데 나이를 무시라는 게 아닌데 70대인데 심리적인 영향이 클까요? 하면 그건 조금 육체적인 노화에 영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10대, 20대인데 발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꽤 많이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10대, 20대는 아닌 것 같고 좀 연세가 있어 보이는데. 심리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50대 초반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도 생활 수 있는데 자연적인 노화와 가지고 50대면 약간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러스에다가 약간 고개를 숙일랑 말랑 할 때 파트너분 아니면 결혼하셨을 거니까 와이프분이 좀 쉽게 말하면 남자의 자존심을 꺾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화되면 다음에 혹시 그런 뜨거운 마음을 보낼 때 생각이 나면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야 할까요? 라고 9367번.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본인이 심리적인 게 있냐 했을 때는 본인이 아마 생각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래, 요 근래에는 큰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 가세 부담수가 가셔가지고 요즘 정신과가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 돼 있으니까 문턱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보면. 그래서 부담수가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찾아온 손님 환자들 중에 과추형이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해 주는 경우. 추천해 주는 경우 있는데 이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되게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정신과 가보셔야 되겠는데 말하면 너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정신과에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문턱을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잠시만 잠만 안 와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막 쭉 얘기를 듣다가 저도 약을 드리겠지만 정신건강과 가셔가지고 다른 심리적인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아마 본인이 모르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나한테는 얘기를 다 안 하겠지만 그런 데 가셔가지고 얘기 속셔러 다 하셔가지고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발기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케이스들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 좀 협진이 필요하다 하는 뭐가 있어요? 저는 성기능인 거죠. 발기부전, 조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저도 약간 약을 드리고 이렇게 다른 치료를 하겠지만 제가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유기땡땡무니 신장암 때문에 왼쪽 신장을 완전 절제했습니다. 앞으로 하나 남은 콩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대입니다. 절대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짜게 먹는 게 최악이잖아요. 최악. 그리고 하나 남은 애가 좀 짜증이 나겠지만 걔가 궁시렁거리면서 기능을 열심히 하거든 또. 그러면 콩팥이 커져야 돼. 약간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래서 정상 기능이 두 개 있으면 100이라고 치면 한 7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70, 80%까지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개로 살아가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대신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짜게. 과부하가 더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짜게 먹으면. 일반 사람도 짜게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콩팥 하나 있는 분들은 진짜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김전수님께서는 당뇨가 있으면 정액 색깔이 달라지나요? 그거는 관계가 없죠. 9700번님도 정액색이 노란색인 건 왜 그런 건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노란색이면 한 번에 갑자기 모았다가 한 번 팍 터내면. 오랜만에 하는 거고. 오랜만에 나오면 젤리처럼 누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누렇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염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농처럼 나올 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배양검사를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염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자각하지 않을까? 컨디션이 안 좋다. 아프다. 열이 난다거나. 방금 전화하셨던 분이 젤리스러운 염이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면 정액에 염증 같은 게 있으면 또 그렇게 색깔이 노랗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했을 때 색깔이 변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세히 설명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도 다양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그냥 보지 말라고 그냥. 아예 색깔을? 휴지에 나왔던 어디에 나왔던 간에 보지 말라고 그냥. 대충 불구스름하면 병원 가는데 빨갛지 않으면 그냥 신경 끄서 설마 파랗게 나오겠습니까? 보지 마세요. 그거 봐가지고 걱정거리 하는 거잖아요. 굳이 보지 마라. 볼 필요 없어요. 끌레오네님. 다른 병으로 입원 중인데 복부 CT를 찍었어요. 그런데 전립선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원래 동그래야 된다는데 바나나처럼 생겼다면서 비뇨의학과를 가보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병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설마 재밌다고 하는 거지. 바나나 모양이라고. 모양 가지고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찍혔을 수도 있다. 바나나 모양으로 찍혔다고 하는 게 보통 밤털 모양인데. 커지면 이렇게 막 진짜 야구공처럼 커진단 말이에요. 호두 그다음에 야구공. 호두 이렇게 커지는데 테니스공처럼 커지는데. 그 비뇨의학과 가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모형을. 가보셨어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너무 잘. 전립선 있는 거 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착하게 된다니까 내가 전립선이 있는 거잖아. 우리 6시 맞추고 싸우러 갈 거야 갑자기. 찜질방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모양이라고 했다는 건 아마 좀 재밌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일단 모양 가지고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모양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모양으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몸 안에 있는 건데 못생기는 잘생기는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좌욕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니. 내 사랑보고스님이 앱으로. 좌욕은 어느 정도 온도에 몇 분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솔직히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본인이. 아니 그건 뜨거운 데 나오고 보면 다 익잖아 그 밑에. 그러니까 뜨담으로 있잖아요. 혈액순환 잘 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적당한 온도. 왜 그러냐면 전류선 자체가 피가 잘 안 가요 보면. 애가 앞뒤 사우 자방. 사우. 막혀 있으니까. 좌우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피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잘 가게 하려고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피가 잘 가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 이게 반신욕 할 때. 반신욕 같은 거 하면서 따뜻하잖아요. 그 정도로 담그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4300머님이 60대 중반인데요. 운전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 소변을 한두 시간 참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랫배가 아플 정도입니다. 소변을 보려고 해도 빨리 나오지도 않고. 이거 문제 심각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소변을 참다가도 봐야 되면 전류선이 즉각 즉각 반응을 해주잖아요. 근데 나이가 있는 분이 소변을 참다가 소변을 딱 풀려고 하면 전류선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안 놓인 마음대로. 어디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보록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안 나오고 열어주더라도 조금만 열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류선에 있는 평활근이 긴장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소변을 많이 참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적시에 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 해소를 하는 게 좋다. 적당히 너무 급하면 참긴 참아야겠지만. 참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제가 트레이닝 받던 병원에는 보면 택시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벤트로 해서 택시 기사분들 전류선 검사 그때 해드린 적이 있어요. 병원 자체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계신 분들이라서. 오이 땡땡원이 50대 후반 남성인데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종이 울렸는데 요새는 오줌이 조금만 차도 참기 힘들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건지 새벽종이 안 울려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방광 용적이 밤에만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줌이 덜 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립선이 커지다 보면 방광을 누를 거 아니에요. 눌르다 보니까 자극이 돼서 소변이 자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좀 들면 우리 신장에서 항인형 호르몬이 분배가 돼가지고 밤에는 오줌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신에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오줌은.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밤에 양이 늘어나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병워만 오시면 그냥 바로 치러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아까 전에 정액의 색깔과 이런 게 관계 횟수 이런 게 관련이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9700번님이 관계 횟수가 적어서 그런 거였군요. 라면서 오늘부터 꽈추영 찐팬 등록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열심히 쓰세요. 근데 아껴줘다 마시려고. 근데 4361번님은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관계할 때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원래는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조루 치료할 때 보면 조루라는 게 신호가 왔을 때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급하게 와버리면 이미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걸 연습하는 개념으로는 자위를 하면서 신호가 오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컨트롤을 하고 참는 연습도 하고 그런 걸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위를 할 필요는 있을 때는 있어요. 연습 때문에. 연습 때문에. 원래 자위 치료 보면 콘돔 껴라, 약도 발라라, 마취크림 발라라 또 넣지만 한 번 사정하고 난 다음에 하라도 있거든요. 보면 진짜로. 진짜? 진짜 있어요. 교과서에 실려있다고 그게? 진짜 있다고. 나 지금 재미있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교통사관 가야 되는데. 진짜요. 진짜로? 교통 관여 맙시다 그냥 이거. 이 뒷얘기 너무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일부러 이거를 해서 했을 때 시간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없을 수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잖아. 7422번님. 남편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너무 사용을 안 해도 전립선에 안 좋은 건가요? 사용을 안 한다고 전립선 안 좋은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겠고 그러면 또 특정 종교인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절차 너무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건 아니겠고. 5727번님도 그렇고. 아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문자를 5727번님 그리고 3100번님 5016번님 3129 이렇게 계속. 지금 질문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잘 쟁여놨다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요일 고민 있는 자기들아 질러라 고자질 꽈추연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답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없이 우리가 이 단어를 썼어요. 정답이 뭐죠? 정답은 3번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9620번님 오늘 처음으로 들었는데 방송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재밌다는 얘기를 몇 번 해주셨는데 이분 선물 드리고요. 그렇죠. 꼭 드리세요. 6273번님 전립선 비대증 약 먹는 시간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면서 정답을 주셨어요. 이게 약 시간을 꼭 지켜먹어요. 보통 그래서 밤에 먹어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약간 소량의 물하고 저녁에 먹으러 가죠. 전립선 비대증 약은 밤에. 두 분 포함해서 총 8분께 저희가 선물을 챙겨 드릴게요. 오늘 꽈추영 확대 편성에서 함께 했는데 왜요? 확대 편성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다음에 또 우리 실물로 만나 뵙도록 하고 꽈추영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끝곡은 이명웅 씨의 보랏빛 엽서라는 곡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가야 돼요. 아니 우리 밥 먹어야지. 맛있는 사진남에. 밥 먹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고기 먹으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륙작전 우리 이상무 같이 할까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 무.